여기서 진짜 어필 시작이에요 여기서 이거나 힘없으면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와 여기가 아니야 아니야 걸려있어 아씨 떨어졌어 아 와 이게 말 치네 앞바퀴 틀고 나와야 되네 아 출력이 Stef 아, 출력 아이 internationally 저까지 올라가는 게 sehr 우와 출력 어.. 오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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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어.. 너무 빡긴데 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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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바퀴 뒷바퀴가.. 와.. 잘 못 해 뒷바퀴 또 해야됨 인사 다진 내가 지나갔어